챌린지를 깨야됩니다. 근데 챌린지가 지금 보면 그 약간 남았어요 약간 약간은 아니고 좀 많이 남았더라구 어 이거 얼굴을 바꿨습니다. 어제 헤어스타일만 바꿨는데 꽤 예쁘게 나오더라구 한번 볼게요 캐릭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헤어스타일만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약간 틀려 보이죠? 사람이 많이 틀려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패치브라로 바꿨어요 패치로 렁그랑글로 좀 야해 보이죠? 야한거 아닙니다 아무튼 초대장님 식사 다 하셨으면 말씀 주시구요 일단 챌린지 한번 해 볼게요 챌린지 이게 아까 하던건데 하늘을 날아서 그러니까 공중을 날아가지고 762,000m를 가래 그래가지고 아까 계속 켜놓고 비행기 돌려놨어요 에이씨 이거 더럽게 안 따져? 이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익스플로.. 익스포 sing to your new alien friendship 2 더 몰라요 뭔 소리인지 영어 잘 못합니다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것도 아이C 왜 이렇게 영어가 어렵냐 아무튼 깽판 치라는거에요 깽판 그냥 총 들고 니네 깽판 치면 크리스트가 완료될 것이야 라고 하는거에요 깽판을 한번 치겠습니다 깽판 준비 여기서 파이어 헬로 베이베 헬로 베이베 이거는 런처가 유도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온다 꽝 꽝 웃기죠 이렇게 하면 얘한테 꽝 꽝 깽판은 어려운게 아니에요 그냥 무한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했잖아요 오케이 다 철... 철진한 더 죽여버리겠스... 철진한 유행어 다 죽여버리겠다 얼음으로 얼린 다음에 팡냐 팡냐팡냐 저기 이녀들도 팡냐팡냐 이렇게 하면은 그... 만땅이 되면 얼럿이 만땅이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가 나옵니다 그 이상한 애 덩치 크고 배려쓰는 애 개가 나와요 분명히 그... 그 뭐야 요요요요요 퐁 퐁 퐁 퐁 요것도 잡아야되고 얼리는게 짱이야 짱짱 짱짱맨 다른건 다 필요없습니다 얼리는 것만 쓰세요 아 그리고 다른것도 다 써봐야지 이렇게 그... 깽판을 칠때 깽판을 칠때 한번씩 해줘야됩니다 이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좁 nee 던지는 거 있잖아요 텔레키네시스로 던지는걸 다시 리시브하라 그니까 내가 그거를 다시 잡아야돼 아까 다했나? 어 일곱번 남았네 일cies 일첫 Millennium th 일단 어디서 해야되냐면 operation 이거는 잡퇴급 잠깐만 불... 불 맑구 전기 전기 오케이 이게 헛 어? 뭐지? 어? 오오오 이거 좋은데? 전기 지씨씨 끈인데 네모 아이씨 이거 저거잖아 버프잖아 잘못 눌렀네 저거 쓰려고 했는데 그 뭐야 그 그 그 그 그 아이씨 왜 이렇게 말 말이 안나오냐 그 스탬프를 쓰려고 했거든요 돌 스탬프를 한번 써볼게요 돌 기본입니다 으웨 이 새끼가 가냐는거야 이 새끼 이 새끼가 나오면 그 텔를 키네시 어 이거 english 여섯개 아니어도돼 이렇게 던지면 제가 받을때가 있어요 아이씨 아파 야 하지마 어 얘가 던지잖아 이거를 받으면 됩니다 내껄로 그러면 또 받아줘 한 번 더 받습니다 또 받아줘 아이 받아줘 나의 사랑을 받아줘 야 오지마 저거 일곱 번만 다 운섭니다 일로와 어딨어 던져 야 야 뭐야 쓰레기통 받아라 죽갔어 아무튼 쟤한테 그 던지면 그거를 30번인가 해야 돼 아이씨 아파 그냥 때려 죽이고 싶지만 리시브 몇 번 더 해야 되니까 일로와 아이 거지가 리시브 한 번 더 해야 되니까요 아잇 아 그냥 죽이고 싶다 아 짜증나 아 살려줘 가 아니라 쟤한테 살려주라고 하면 안되는데 난 지금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 귤 백구이템 메리에 나 어디 봐 빵 어 뭐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럴 순 없죠 죽을 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줘요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베리어를 깎으면 줘요 회복 저거를 이거 해야 되니까 나 일곱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냥 죽이려고 아 일곱 번 더 해야 되는데 귀찮아 또 하긴 아이씨 난 마음껏 게임판 찍고 싶단 말이에요 잠깐만 아이씨 양파랭님 안녕하세요 사랑과 우정의 상징 양파로 만든 양파랭님 아이씨 이게 더럽게 말이에요 이거 하지마 쓰레기통을 나한테 리시브 해주라고 야 회복 회복이다 해봐 던져 오케이 아이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내려와 잠깐 몇 번 나고 있냐 잠깐 살려주셈 몇 번 남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잠깐만 아 아직 네 번 더 남았어 이게 뭡니까 자 아저씨랑 네 번이나 더 해야 됩니다 얼굴 내밀어봐 이쪽으로 오겠죠 던져 던져 아 뭐야 오 오 오 오 오 죽었어 예이 싸글럼 아 네 번 남았는데 또 갱판 쳐야겠네 아 귀찮아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네 번만 네 번만 네 번만 어차피 돈도 남아 튀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기분은 드럽네요 아 어 들어가 빨리 나와 이것들아 꽝 꽝 다른 총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런처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총을 쓸 이유는 없지만 다른 재밌는 것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그 뭐야 춤추는 덥스템 건이라든가 덥스템 맞나? 하이템 두거 일단 그냥 게임판 너희들에게 자비는 없다 자비는 말하지 말도록 자비는 없으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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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뒤로 퍽판해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힘내요 일단 얼린 다음에 아 얼릴 필요도 없어 우후 거짓들아 넌 왜 뒤로 와서 난리부리니 터미네이터도 외빵이면 끝나죠 터미네이터 20킥 야이씨 멀어는 탱크 벼롱땡크 벼롱땡크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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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벼롱땡크들이 갑자기 나를 퐁 오예 아이씨 오예는 무슨 오예야 왜 안나오냐 만땅이 되면 그새끼가 나와야되요 어 낫다 야 네번만 네번만 좀 던져주라 진짜 인간적으로 말한다 아 너 인간 아니까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네번만 던져주기 바랍니다 우리 외계인님 어 이거 한번 던져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후후 후후 예 큰거를 던지게 큰거를 쓰레기통 없냐 쓰레기통 쓰레기통 후후 아 자동차를 일단 죽을려고 아 이러면 안되데 후후 나도 저거 쓰고싶은데 돌 말고 지진인가 이건가 저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쓰고싶었는데 승천하는거 승천하는거 후후후후후후후 나도 승천 이건가 아닌데 약간 틀려 아 몰라 그니까 이거 잡아줘 제발 맞지말고 잡아주라고 멍청아 아 이 뚜그 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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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런 바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런 바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잇 야이 바보야 리시브를 하란 말아 리시브를 이거 받아라 이번에 받아 아 죽이는게 아니라 리시브를 4번 받아야된다고 그래야지 챌린지가 깨진단 말이에요 아 이런 이거 죽이는거는 죽이면 안돼 지금 내가 왜 쟤를 불렀는데 소환을 시켰는데 어딨어 이새끼 일로와 이거 잡아 어 잡았다 대보다 한번 더 아 한번도 잡아야지 바보자식아 아 아 아 스트레스야겠네 야 한번 더 한번 더 샤아 한번 더 허아 아 더러운 저 쓰레기통 던져 오 잡았다 오예 한번 더 한번 아 아 얘 진짜 학습능력이 없는 외계인입니다 야 쓰레기통에 처맞다가 죽겠는데 진짜 그럴거 같은데요 쓰레기통에 처맞다가 죽을거였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맞다가 죽을거였습니다 지금 한번 남은거 같은데 아 한번 남았는데 좀 좀 봐줘 끄워 들려줄매 빨리 빨리 허잇 오이 오쌰 오케이 Huddy 오 오 한번 제발 제발 님 지발 소비자 타인 님 님 지발렴 지바오오오 님 지바오오 던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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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갤런지 완성 닌 죽었음 닌 인제 세상 하직할 준비하슴 게이 게이를 죽일겁니다 이씨 슈퍼 게이 슈퍼 게이 야 이 자식아 나는 지금 총알이 만땅이야 까불지 말라고 방금 챌린지 완료했습니다 챌린지 챌린지 완료했어요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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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더러운 애기 더러운 애기 근데 왜 이렇게 안 죽냐 얘 오 그래도 최고 난이도라 이거지 슈퍼맨 아이아베베 아이아베베 배심의 연타 오오 이거 실패했데 에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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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어요 이거 처음에 실패하면은 좀 어려지더라고 빨리 차 저게 게이지가 진짜 빨리 차요 아이씨 처음에 잘못 눌러가지고 망했잖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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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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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꼈다 꼈다 두거라 음 아니네 이거 맞는것같이 아이씨 안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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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구 모니 뭐예요 어어 야 왜 이렇게 안죽어 에너지 없으니까 진짜잉나네 스토리상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아아 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삐유 슈퍼맨 우후 안죽여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그냥 죽입니다 아 안죽여도 상관없는건 내 눈은 아니지 죽여야 됩니다 저 연타 좀만 늦으면 못해요 못해 그러면은 따다다다다다다다 연타소리 들렸나요? 이 소리 아 아 이거 이 패드 연타3 그럼 여기서 여러개 총을 한번 써보죠 어 어 어 어 이거 뭐지 이게 런처인가 옵티머 프라임님 안녕하세요 이거 보면 되게 재밌는거 있어요 봐봐 이거 웃기죠 도트총 도트총 그거 뭐야 머리 터지는 총 어딨냐 이거는 처음에 주던거고 이거는 처음에 주던거고 이거 뭐지 Give your force 복스 어쩌구 저쩌구 파워 아 덥스텐건 이거 처음에 그 스텐트로 선전할때 많이 나왔던거죠 노래 나오는거 팝스타 갈까요 이거 3개야 덥스텝 인더스트리아 그 다음에 팝스타 3개 있습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야무나 랜덤 음 팝스타 뭐가지고 팝스타 야무를 말썽 쓰는거니까 트럭 도덜리에요 돈이 남아서 돕니다 뭐 다 깨고 다 했으니깐요 안 남아두면 이상하지 어 예 덥스텝 건 팝스타로 곡선곡은 팝스타로 그 다음에 이거 블랙홀 건도 완땅 시킬게요 세인츠퍼플 골드플레 나는 골드가 좋아 근데 이것도 보라 섞였네 에이씨 장난치나 이거 블랙홀 총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안 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디스 어쩌구 여기는 여기는 특색있는 총이 하나도 없네 음 M60이 있네요 M60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게 없어요 바운스라이프는 벽에 쓰면 이렇게 삥삥삥삥삥 하면서 바운스되요 말그대로 바운승이 됩니다 디스 이건 원샷 넝키되요 모았다가 뿅 쏘면 그 새끼가 죽어요 없어져요 사라져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도 쓸모없는거고 엘리언 라이플도 이것도 저도 쓸모없는 겁니다 아 이건 특색있는게 하나도 없어 여기 난 그냥 일반적인 LMG를 쓸게요 LMG 이쪽에 보면 EM레일 이게 뭐야 그냥 이건 뭐 커스터마이징이니까 딱히 상관없죠 핫핑크 남자라면 핑크 레기안님 어서오세요 또 개가 짓네 개가 제 resigned 또 스쿨 where 왈롤롤롤롬롤 로롤롤롤롤롤롤롤롤롤 나한테 세 consomm West 유 테스isure 데미지 와일 월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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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홀홀홀홀 시대야 씹새끼야 아우 죄송합니다 쓰읍 욕을 해버렸네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임빨 도건 맞나? 뭔지 몰라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거 임빨 모시기 으쌰 영어 못해 어 이거 총을 다 특색 있는 걸로 특색 있는 걸로 여기는 특색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이것도 별로 특색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여긴 딜도봉 한번 보셨죠? 딜도봉 그 다음에 오징어건 오징어 박혜진마부님 안녕하세요 잉어인간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레이저검 있어요 레이저검도 별거 없어요 색깔만 틀리고 오징어 오징어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가져온 거 다 풀업 했어요 덥스테이건 팝스타 음악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어? 이거는 미션에서 봤는데 이거 다 똑같으니까 음악이? 아닌 것 같은데 쭈쭈쭈 얘네 춤추는 거 봐봐 춤춘다니까 쭈쭈쭈 어, 근데 너무 쇠가지고 춤추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괜히 풀업했나? 어 이거 위력도 세네 PC판.. PC판 아닙니다 이거 플스3판이에요 뭔 노몽 패치야 노몽 패치하면 방송 못해요 이건 됐고 이거는 그냥 노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지? 뿅 이 총은 뭘까? 그냥 블랙홀을 쓸게요 아이씨 얘네들 안돼 안돼 나 죽기싫어 블랙홀 오 블랙홀 놀라 빨리 나온다 오오오 블랙홀 벗어 근데 얘네 안죽어 블랙홀 하자도 이상한 애야 저걸 어떻게 죽이죠? 죽긴 뭐가 좋아요? 오오케 덥스탬건 뭐 없네 이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거 분명히 머리가 커지는 그쪽이었나? 오 이거 맞네 터진다 터진다 뻥 외계인들한테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로봇한테는 안 터졌네요 아이씨 야 망했다 나 덥스탬건 너네덜널라 랄랄랄라랄라 랄랄랄랄라 얘는 블랙홀에도 안 달려 들어가 이런 놈이 다 있어 얘는 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 어허허 잠깐만 아이씨 오지마 어허 옷 좀 입힐까요 옷 좀 나왔다 잉여 나왔다 잉여 넌 뒤졌어 죽을줄 알아라 죽었다고 복창해라 죽었다고 복창해 내 아예 레이저총을 홀지마 이거 서브워싱건입니다 뭐 뭔 옷 입을까요 좀 섹시한 옷? 뭐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옷은 많으니깐요 안죽어 얘 야씨 런처보다 이게 훨씬 빨리 끝나 똥병이가 런처로는 그렇게 쏴도 안죽더니 연타야야야야야 어허 오케이 왜왜 이거 괜찮잖아 봐봐 양파리님이 언제 어제 그 뭐야 머리카락 바꾸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바꿨잖아 근데 머리카락 뽑으니까 사람이 틀려보여 사람이 완전 틀려보여 그죠? 그죠? 이건 성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쁜 캐릭터 뭐하러 성형하나요? 이미 다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죠? 쓸모없죠? 오우 오우 베이베 아 그러면 옷가게 한번 들려볼게요 여러분 그럼 어디 갈까요? 그 옷가게가 있는데 플래닛 세인츠 플래닛 진이라고 나와있지만 플래닛 세인츠입니다 플래닛 세인츠 그 다음에 레츠 프리 푸 푸 아유 몰라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그 레더 앤 레깅스 아 레더 앤 레이스 레깅스가 아니고 레이스 레더 앤 레이스 세개 있습니다 일단 옷이 어디있는지 확인하러 가볼게요 아이씨 잠깐만 가까운 곳으로 가입시다 오호 플래닛 진은 아무데나 다 있거든 플래닛 세인츠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서 세인츠 관련된 물품을 삽니다 옷이 핫팬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볼테니까 좀 기다려봐 뿅 슈우 예 플래닛 세인츠입니다 핫팬치가 있었다고 일단 브라 같으면 안 바꿀거에요 아 이게 가상현실이라 차타는거보다 그냥 달려가는게 더 빨라요 초능력을 쓸 수 있어요 가상현실이라든 형실이라든 잠깐만 핫팬치가 어딨어 이거? 핫팬치를 저장해봅시다 아 잠깐만 이거 이거는 저장해놓고 일단 이거 저장은 어따가 해놓는거지 어따가 해놓는건지 까먹었네 아 여기있다 세이브를 해놓겠어요 아웃핏을 누드브라 누드 아니지 패치브라인가? 그냥 좋게 써놓읍시다 세이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아웃핏에 있겠죠 맞네요 맞네요 일단 뭔가 다른 어수를 바꿔보겠습니다 플래닛 지진에는 플래닛 세인치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브라도 별거 없어요 브라는 안 바꿔도 되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거는 별로고 이건 더 별로고 이건 완전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어 한번 쭉 보세요 맘에 드는거 있으면 스톱해주세요 가슴이 커가지고 뭐 예쁜 옷 아무거나 입어도 예쁩니다 예쁘게 가슴이 파란색 많은데? 아니 아까 파란색이라 그러면 이거 이거? 티? 아 근데 이거 머리카락까지 변한다 머리카락 변하는건 반대세 일단 여기서 세팅 가능한건 해봐야지 배꼽티? 파란색 배꼽티가 있었나구? 언제 있던거야 이건 정... 정... 정장이 있던데 잠깐만 아... 이야... 헤이야... 자리랄라... 오 이거 섹시한데? 왜 이쪽이 올라가 있죠? 뭐 옷 다 사도 돈은 많습니다 배꼽티가 아니라 이건 있는데? 브라? 브라같은 탱크탑? 튜브탑이라그나? 이거? 탱크탑이 튜브템이지 이거? 이게 뭐가 이뻐 양파리님 이게 뭐가 이쁩니까? 알았어 내가 양파리님꺼 코디를 할게요 그러면은 색깔을 정해주시죠 빨리 빨리 색깔 정하란 말이야 일단 여기 여기 컬러에요 이거 브라쪽 탱크탑 컬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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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 골라 줘보세요 레더 레더 레깅스는 약간 틀립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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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더 레더 레깅스는 약간 있어요 요거 그다음에 요 헤드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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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입니다 요거 요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 흰색 흰색 흰색이라고 또 약간 칙칙한 색깔이에요 여기 헤드셋 기계 부분 잘 안보이죠? 원래 검은색이라 잘 안보입니다 그냥 검은색 할게요 됐어 이거는 양파딩 코디에요 양파딩 코디 그다음에 목걸이 필요한가요? 목걸이? 목걸이는 별로 없네요 그냥 세인츠 목걸이 보라색으로 찌려줄게요 아이씨 그냥 안사 바지 바지 아 이건 반스잖아 반스는 됐고 자 잘 핏이 맞나 한번 쭉 내려갑니다 내려갈때 그 영어로 좀 읽어줘요 어허 어때요? 쭉쭉 내려간다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골라주세요 이게 없어요 깜짝 아 25번째가 아니라 25번째 하는건데 어떻게 알아? 잠깐만 아이씨 세 네 네 다섯 여섯 일곱에다 아홉 야 11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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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언밸런스한 색감은 양파링님한테 배우겠군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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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열곱 미스터미님 안녕하세요 다단 아홉 열었 뭐야 하이힐 신으라고 이오세 이것이 양파링님의 코디입니다 양파링님 양파링님의 코디입니다 약간 색깔이 좀 언밸런스 할 것 같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 집 말고 다른 데가 있어요 또 이게 옷가게가 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세인츠로우가 재밌어요? 스플린터셀이 재밌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재미가 틀리죠? 거기에서 느끼는 재미와 다른 재미는 틀립니다 난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다 재밌습니다 다 재밌어요 예 쿠사나키님 식사 다 하셨나요? 뭐 괜찮하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양파링님? 양파링님 농담이에요? 설마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스플린터셀은 자비백션입니다 오픈월드가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이거 동물탈 같은 거 많은 데인데 여기도 옷이 틀립니다 어퍼보드 여기 보면은 재밌는 옷들이 막 이런 것도 있고 잠옷도 있고요 여기도 예쁜 거 좀 있어요 그래도 이런 거 이것도 예쁘잖아 그죠? 이건 진짜 예쁘더라고 둘 다 사세요 둘 다 그리고 스플린터셀 어차피 나오니까 그걸 사실려면 그걸 사실려면 지금 이걸 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어 뭐지? 뭐야 이거 옷이 아니라 좌측에 팔이 있어요 팔에 밴드 하나가 옷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도 예쁜 옷은 많아요 여기 기사 옷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웃핏 있거든요 여기 카오걸 있을걸? 내가 기억하기로는 카오걸 있을걸? 차르님 안녕하세요 맞나요? 골빨갱님 안녕하세요 라디키아님 안녕하세요 여기 분명히 카오걸 있을걸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만 쿠사나키님 여기만 보고 이거 확인만 하고 옷만 확인하고 같이 쿠사나키님과 함께 오 이거 뭐야? 팔색? 미친다 오 셀피한데? 후! 후후! 아니 커스터마이징이 아니라 시청자 노련한게 아니라 어느 방송이 종료해갖고 이쪽으로 오시는 거겠죠? 종료 안했으면 모르겠고 여기 보면은 세팅이 있어요 세팅이 보시면 어 사무라이도 있네? 오우 씨 야 바리에이션이 많아졌어요? 아 이거는 쓰리 센츠 쓰리 DLC 룬해온게 다있네 아유 씨 야 이 그 지들아 DLC 룬했던거 주냐 잠깐만 카우골 어딨어? 카우골 있었는데 어 있다 봐봐 여기 여기 보이죠? 카우골 있잖아 내가 그치? 이따구 시청주수가 아니라 저 별로 시청자 신경 안쓰니다 원래 별로 없는 방송입니다 하하 여긴 해죠 여기도 예쁜거 많아요 여기도 보면 이거 윗옷이 아니라 저거지 여기도 바지같은거 많죠? 중복되는 옷이 많이 있는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있습니다 오 이거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반짝반짝거립니다 이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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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그 레더앤 레깅스로 갑니다 레더 레깅스로 어 가까운 레더앤 레깅스정으로 갈게요 어디 한번 레더앤 아 레깅? 자꾸만 레깅스래 레이스인데 이상해 어 레더야 아 딜게모네 딜다 모네 구사장님 그..그..그.. 게임을 시작하신다매 코옵을 열어두시는데 코옵을 친구만 참가 가능하게 열어두세요 안그러면 다른사람 다 들어옵니다 친구만 가능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여기 레더앤 레이스 자꾸만 레깅스로 레더앤 레이스 입니다 거기 가서 옷 본 다음에 쿠사나키님 방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옵션에 있어요 옵션에 게임 시작하신 다음에 가야되요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여기 코옵 있죠? 코옵! 옵션 세이브 로드 옵션 코옵 있죠? 코옵 벽을 열어두셔야 돼요 닫아놓으면 못갑니다 제가 그리고 코옵 설정은 친구만 참여 가능하게 뚜 아 근데 왜이렇게 머냐 여기 레더 레이스 빨리 가죽앤 레이스 가죽과 레이스 여기에요 여기 딱 들어가면 음 음 하는 소리나잖아 음 음 하고 쪽 소리 맞네 음 아 채찍이구나 채찍 한번 한 다음에 여기는 가죽 가죽하고 레이스 제품을 취급하죠 이게 상위에요 상위 상위 아 초대는 좀 이따가 잠깐만 이게 상위입니다 상위 다면 이건 찢어진 옷이네 안경은 도도해 보이잖아 여기는 아래쪽입니다 여기는 아래쪽입니다 여기 여기 더 나은 핫팬츠가 있네요 양파링님이 골라져놓고 나갔어 여기 좀 더 좋은 핫팬츠가 있네 여기는 스택킹 야 망사 스택킹 근데 이거는 반스만 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뭐냐 이거 꽉 끼는 청바지 그냥 바지 요상한 바지 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 무늬 레깅스 그죠 이런게 있어요 하여튼 다 틀립니다 옷가게 있는게 다 틀려요 양파링님 나가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뭐야 추천해놓고 왜 자꾸만 옷을 입히는 겁니까 일단 이건 양파링님 아웃핏으로 저장할게요 양파링 양파링이나 쓸겁니다 양 양 파 링 어니언 링이나 쓰면 되지만 그냥 양파링이나 씁니다 그리고 보면 있겠죠 양파링님꺼 그리고 내꺼 루두브라 전 이게 좋아요 그냥 헐벗고 다닙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보기 좋지 않습니까? 어 나는 보기 좋은데요 일단 쿠사나기님 방으로 들어갈게요 세이브를 하고요 쿠사나기님 뭐 따로 치트 같은거 쓰신적 없으시죠? 쿠사나기님 믿고 들어갑니다 쿠사나기님 어이 배터리가 배터리가 없어서 빠른 빠른 패드 전환을 통해서 빠른 패드 전환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자 방금 세이브 했죠? 안했나? 세이브 했나? 아 제 모니터는 27인치입니다 모니터가 아니라 TV TV 겸 모니터죠 일본에서 공수해온건데 LG겁니다 그래봤자 우리나라꺼 근데 우리나라에 안나오는곳 우리나라엔 안나오는곳 27인치 LG LED는 아니에요 좀 되가지고 NCDTV입니다 오늘은 쿠사네키님 방에서 게임판을 쳐보도록 할게요 게임판 한번 신나게 쳐봅시다 잠깐만 좀 바꾸고 호흡은 두명까지에요 항상 솔직히 많으면 힘들것 같구요 쿠사네키님 얼굴 좀 봅시다 가만히 있어봐요 오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근데 왜이렇게 화나있죠? 왜이렇게 화나있죠? 왜이렇게 화나있죠? 구사네키님? 화난 얼굴이에요 아무튼 자메라니 내가 더 예쁜데 일로와봐 내 캐릭이 훨씬 예뻐요 혹시 2초 가지고 어디 계세요? 봐봐 자메라니 자메라니 이 사람이 미티님 안녕하세요 졸라 예뻐요 내 캐릭이 최고 예뻐요 봐봐요 봐봐 여기 짱이야 짱 이쁘잖아 뭐 일단 갑시다 호흡 호흡 어 에너지 왜 달았어? 일단 가고싶으신거 있으면 아무나 가도록 하죠 스토리 하셔도 되고 어 뭐야 뭐야 뭐였어? 뭐했죠? 181824님 안녕하세요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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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킹해놓으셨나? 마킹해놓으셨나? 어디야 마킹한 곳은 어디입니까 마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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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킹exam 마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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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나 지금 잘 안들려 마킹 disang 받은 고 Он 마킹해 쥬 Scroll 마키 지금 풀쌈에 꽂아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들립니다 내가 따로 이어폰을 껴야되요 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내가 따로 껴야됩니다 그게 마이크를 따로 뽑든가 그래야 되지 그리고 방송은 방송 보시면서 하시면 약간 딜이 있으니까 딜레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긴 하겠구만 잠깐만요 호사나비님 목소리도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나가겠지 당연히 이게 거기로 나오는데 아 이거 얘 잡는 거네 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아 이거 뭐 하는 미션인지 알겠네 약 받는 미션이네 약 받는 미션 슈퍼 시원디 미션이네요 근데 제가 초과를 갖다가 바꿔서 아야 된다 댄스 파트팀 외음보단 c 오우 c 으허헴핫 장난verted 진짜 이거 난이투bay거예요 Cela been 아니 너 그냥 노말 하나 R9 덥스테일 거는 재밌긴 재밌네 여기서 드araug를 먹으시면 됩니다 마약을 야야 마약 좀 먹자 마약을 빠시면 되요 잘생겼네. 이거 잘생겼네. 네, 이거 잘생겼네. 뭐지? 이 친구가 롸그레이드 낙오프. 아니면, 이 친구가 잘생겼네. 뭐지? 이 친구가 잘생겼네. 이 친구가 잘생겼네. 춤추어, 춤추어. 야, 이거? 재밌네 이거. 뭐지? 저 자신을 싫어. 네가 너무 덜고, 내가 더욱더 아프게 된다. 내가 처음에 내가 여행을 해결고. 그는, 너의 그는 그는 그가, 내가 그는 더욱더 아름다운 건가? 그것을 다 그는 결론을 하고 있으냐. 그것은 그는, 그는, 다hing운의 즐거운 일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는, 그는 그는, 하지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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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는 그는, 그는 그는, 그는 그는? 그는 그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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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는 그는 그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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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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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것 같다. 다시한번 덥스탠드건을 아니면은 그냥 블랙홀 블랙홀 이거 뭐 순식간입니다 블랙홀 쓰면 왜 자꾸 누우시죠? 잠시만 좀 그 뭐야 그사나기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약간 크게 하겠습니다 이거 옵션에서 크게 할 수 있을건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요? 그 그 그 그 2부에서 계속 됩니다. 3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달리기 좋았어요 변신 얘네 아조겐 나도 쓸 수 있게 해주라 잠깐만 아조겐 이건 아닐텐데 아조겐 얘네들만 쓴다니까 마약쟁이들 거기서 따라가야됩니다 방해해볼까 방해? 얘네들 그냥 지나가는데 방해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후사나기님만 그냥 맥없이 쓰러졌어요 아이 잠깐 이거 다시 돌려야겠다 잠시만 옵션 또 확인 좀 할게요 잠시만요 같이 적어둘거야 오디오를 다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들릴 것 같아요 후사나기님 소리가 내가 못 듣기 때문에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플스에다 꽂을 그게 없어 헤드셋이 없어요 여분의 헤드셋이 원래는 지금 컴퓨터에 꽂고 있는 헤드셋이 방송할때 쓰는 헤드셋이 그 플스에 쓰던거라서 쓰는거라서 쓰는거라서 어우씨 정신없다 진짜 깜짝 놀란다 우리의 헤드셋은 네, 우리의 헤드셋은 아, 우리의 헤드셋은 왜 이렇게 I was right with you the whole time. Shondies! Fine. I'll fight you for it. Bring it up. 줍샤! 블랙홀에 빨려드리갑니다. That hurts. Yeah! Remind me not to do that again. Well, if you both are done playing around, we should probably go after veteran child. Well, if you both are done playing around, we should probably go after veteran child. Oh, boy. Oh, boy. Sorry, alright boss. 노래 한 번, 댄스 한 번. 스우.. 둔둑 между 노래 불러 소리 질러 일부rocín 코나이양님 노래 불러 노래 둥치뚝치 아우 베이베 베이베 노래 못 듣나요 몸에 리듬에 몸을 맡겨요 뭐야 다 죽였나? 너희들도 춤추자 다른 총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나? 얘네한테? 이거 머리 터지는 총인데 야 야 야 하지마 역시 안되네요 얘네들은 보스급이라서 그 머리 터지는 총이 안돼요 죽은건 아니죠? 죽음은 말씀해주세요 바로 들리니까 아 뭐 죽음은 나오려나? 나오겠지 이태리 모델레임 안녕하세요 이태리 모델레임 경기를 경기로 지지네 아우 법스테일권이 광범위에서 좋긴 하네 어 어 어 뭐지 얘네 베리어를 썼죠? 마법사라고? 마법사라고? 아우 fuck me fuck 너네 다 죽어 블랙홀이야 블랙홀을 맞아라 아 정신없어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덥스테이컨 다시 쓸게요 뚜뚜 뚜 뚜뚜 뚜 홀수가 좋냐 엑박이 좋냐 그냥 둘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 사세요 사시려면 뚱 칙칙칙 뚱 칙칙칙 뚱 칙칙칙 뚱 칙칙칙 에너지 드링크 빨았네 하! 와호! 나도 나도 아 나도 같이 나도 같이 불꽃춤을 추고 싶습니다 승리의 폭죽을 비어 오글 베테랑 차일드 빌어 오글 베테랑 차일드 아깝다 오빠? 오빠? 볼빨갱이 안녕하세요 야 여기 빨개서 화면발 나오나? 아씨 너무 빨개 캐릭터가 안보여 이걸로 슈퍼 슈퍼 션디가 언락이 됐을겁니다 그렇죠 슬퍼 손디 음... 아 이거 좋다 여자 캐릭 두 명이니까 아무래도 보기가 좋습니다 올라갈 때 타격판장 있네요 어? 어? 야 이거 좋네 한 명은 그냥 10으로 가도 되네 나는 그대로 가상현실이 남아있어도 되고 어 이건 칭찬할만해 세인치 친구들 야 얜 눈이 없나? 왜 이래? 덤벼라 세인치 친구들 렛츠고 일로와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겠어 일로와 일로와 헤잇 나도 쉬부러 가자잉 오우 파란색 뿌직뿌직 어 이건 괜찮네 어어 부사장님 성형 좀 하셔야겠네요 예쁘게 성형 좀 합시다 아 피부 너무 하얀거 아니에요? 왜 패드가 마누라 피부 너무 하얀데 이거 아 그래요 잠시만요 패드가 마누라 뜯어가지고 여기가 너무 뱀파이어 같아 차가워 보이는 차 도녀입니다 뱀파이어의 필리나는 시청자 구사나키님의 캐릭터 경제 여기서 뭐 할 수 있지? 나한테는 애들이 안 보이나봐 아니네 보이네 뭐지 패드가 안 움직인다고요? 지금 지금 메뉴 보는 데서 패드가 안 움직이시기면 다운은 아니고 버그에요. 껐다 키셔야 합니다. 코사나기님이 패드가 안 움직이신다고 껐다 키셔야 됩니다. 게임만 껐다 키면 돼요. 저장 레이터를 덮어주시겠습니까? 저장 완료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장 레이터를 덮어주시겠습니까? 저장 레이터를 덮어주시겠습니까? 저장 레이터를 덮어주는 barge 텍스트 어드벤처 한번 확인하러 쿠다나기님 오실때까지 텍스트 어드벤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어디 있었는데? 여기 가보시면 여태까지 보았던 텍스트 어드벤처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거 있는데 쿠다나기님이 왔네요 빨리 오셨군요 참가합니다. 세이브는 안해도 되요 방금 전에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갑니다. 마구작춘님 안녕하세요 아이잇 음악이 나는 왜 멈췄죠? 나 봐봐 멈췄어 총체적 난국이구만 지금 보이죠? 로딩하는데 왼쪽에 로딩 스크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또 다운된거 같아요. 음악은 제대로 나오지만 화면 자체는 아예 프린징이 됐어요. 지금 플스 버튼도 안먹습니다. 아무튼 다시 재부팅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야 내 프린스 죽겠다. 이 센츄럴 야 아무튼 다시 전체 G! 사용좀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어쩌고 저쩌구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뚱뚱뚱뚱뚱뚱뚱 한번 열기를 하고 마이크도 한번 셋업해주고 여기서 로딩을 하면 친구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확실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싸우는 안되겠죠 뭐 하시는거죠? 안보인다 캐릭터가 위도된 각도 한번 보여드릴께 위도된 각도 아 새로운거 배웠네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잘 안들려 위도된 각도입니다 잠깐만 이거 들을 수위가 없나? 잘 안들리네 닥치고패밀님 안녕하세요 잘 안들려주세요 위도된 각도 싸아킹구팩 음 음 잠깐만 좀 뭔가 좀 이 게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세팅을 해야될거 같기도 하고 지금 게임 안에서 나는 음성을 바로 듣기는 좀 뭐예요? 왜냐면은 게임 음성이 너무 크게 해버리면 메아리가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꾸만 퀘스를 시작하시죠? 아우 머리 아퍼 아우 우리가 너무 아퍼요 음 하나가 있을거 같기도 하고 USB 헤드셋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USB 헤드셋 하나 찾아봐야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래야 들리겠죠 일단 뭐 그건 됐고 일단 뭐 그건 됐고 갑시다 나도 나는 어디로 갑니? 여기 있다 들어가는 곳이 틀리구만 원 투 쓰리 포 어? 어 나 이상한 지하도로 들어왔네 이것도 뭐야 이거 누구 미션이죠? 이거 누구 미션이죠? 이거 누구 미션이죠? 난 이건 봤음으로 너와 너의 코미디 루틴은 너의 코미디 루틴은 모두 좋은 즐거우니까? 네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도와줄게요 아니 뭐 내가 봤어서 스킵하시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왜 스킵을 하셨죠 스킵을 하셨죠 홍서천 비둘기님 안녕하세요 여보 여보 전 널 기다려 이건 가장 걱정마 비결 미션 미션 악 우아한 어이피가 그 whereas 일단은 edge 오오오옹 오오오옹 usan을 말하는거 오오오옹 Let's have a go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불꽃 댄스 부 shows 불꽃 댄스 불꽃댄스 아 재밌는데 불꽃댄스 왜 안 쳐요 왜 도망가고 그래 빨리 불꽃댄스 업그레이드 상태면 그냥 다 죽이면 되는데 밖으로 나갑시다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빨리 이쪽 오세요 뭐해 이쪽에 탄이 있습니다 이쪽에 야 팔 치워 팔 야 팔 치우라고 원래? 안 돼 안 돼 안 돼 피어스 죽는다 피어스 피어스 빨리 제가 피어스는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스 헤이 베이베 피어스 어? 어? 끝났네 이벤트였네요 난 죽은 줄 알았어 누가 어? 어? 난 업그레이드 된 상태네 유도탄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Jared rael 진신 동 LOOK qual 원 이게 너무 penalty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아, 컴온! 업그레이드 된 총알입니다 흐흐흐 저기에.. 저기에.. 탄닌 있다 타니타니 야 유도탄 나가네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 있네요 이런 깡쿡로봇들은 고무주충으로 고무주충 나가는 소리 진짜 장난아닌데 야 고무주충 나가는 소리 봐 너무 웃긴데 이쪽으로 쏴도 이렇게 하면 갑니다 유도탄이다 오 이거는 업그레이드 안 되어있는데 주디에다 쓰면 돼 주디에다 오호 다 잡았어 오 이거 앵그리 약간 좋은데 앵그리 오 이거 광파 오호 오우 예 베이베 뭐야 나 어디 타라고 뭐야 난 아무것도 못쏘잖아 그러면 업 쏘게 해주세요 난 미사일같은거 못씁니다 펄을 공격하래요 펄을 빨리 공격 공격 어 어 얘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쟤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어택 어 어 어 야 왜 안내려지? 세모 눌렀는데 분명히 들어가 근데 이거 누가 조작하는거야? 설마 두명 나오나? 모르겠어요 여기 원래 얘 하나 남았는데 야 두명이다 이씨 어 이거 수박아저씨 두명이야 우후 수박아저씨 두명 헤헤 헤헤 난 그런가 맞지 않아 헤헤 난 그런가 맞지 않아 그리고 또 필수 찌 자식아 예 예 예 예 나이스 번지심 아하하 번지심이네 나 풀리네 빨리 빨리 신컨을 보여주세요 빨리 구사장님 빨리 나 응원하지 말고 빨리 신컨 피니쉬 힘 빨리 피니쉬 힘 피니쉬 힘 피니쉬 힘 피니쉬 힘 잔일하게 뚜껑 따 버렸어요 어 어? 나한테는 모자 쓴 헤헤 걸로 나오는데 뭐지? 모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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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거에요 와! 어? 아 용서님 뭐 이게 뭐 뭐 그 아래 그 그 그 탁.. 나아. 쏙. 그냥 가만히 있긴. 멀쭙하니까. 날라서 빨리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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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한은 레벨 50대 돈 주고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어 무한이 시경을 어떻게 하셨구요? 아 그래요? 딱 듣기가 내가 지금 모니터에서 구사나기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딱 그거보다 약간 크게 해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네 아 그래요? 뭐 지금도 안 들리는 건 아닙니다 뭐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이 하려면 다른 수단을 찾아 말기는 해요 스카이프라든가 이 풀스 채팅으로는 왜냐면 그 방송으로 만약에 목소리가 나가시면 지금 나가잖아요 풀스에서 나오는 소리를 당연히 나가요 근데 만약에 나와 내가 그 목소리를 나가게 하고 싶으면 나가게 하고 싶으면 이거 헤드셋을 쓰면 그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풀스 화면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죠 같이 하는 분 목소리는 나가야 재밌죠 그냥 재밌지 피어스 또 다르다 저는 경기판을 치는ường 오오 뭐야 뭐야 트였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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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에도 안타있는데 얘는 보리님 안녕하세요 아니 차를 안타고 다녀도 아니 차를 안타고 다녀도 왜 라디오를 듣는거지 이 바보들이 오 차에서 안내려져 이거 총체적인 왕국이다 이거 근데 아까 어떻게 내려졌지 블랙홀 때문에 그런가 아무래도 블랙홀총 때문인거 같아요 아 야야 그만해 나 이 차를 버리고싶다 내가 그로 날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타고 가는차까지 빨려들어오면 어떡해 블랙홀 잠깐만 나 다왔어요 기다려봐요 블랙홀로 다 죽여줄게요 블랙홀을 노리는 사람은 한 명 뿐이죠 이게 바로 트롤러입니다 트롤러 무슨 딸러입니다 으흐 그 지역의 위해 worms 발소 Usually !!!! 으흐흐 ㅋㅋㅋㅋ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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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안 되네? 이 신비한 총을 오, 잔인하게 이번엔 차 타러 가세요 얘 춤춘다, 얘 춤춰 예, 댄스, 올라이트, 댄스, 댄스 얘 왜 여기서 춤추죠? 음, 얘는 안 갑니다만 출발 나 블랙홀스 올 거예요 먼저 가면 야,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요? 빨리 왜 이래? 운전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저건 작은데? 제 캐릭은 작습니다 아이, 운전 운전기나 바꿔야겠네 우산하기는 운전 제대로 못해요 아, 뭐? 오이, toi, lui 다크마이 하하하 흐핳 후우 흐핳 예, 이상합니다. 수산하기 힘이 뭔가 이상해요. 빵! 운전 좀 똑바로 해주세요. 자, 블랙홀 쏘러 나올지도 몰라요. 자, 블랙홀 레디. 레디 투 고. 레디 투! 레디 투 고. 근데 블랙홀이 왜 빨려 들어가지? 잠깐. 블랙홀 빨리! 자동으로 내려주는 센스.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 가져가죠. 호흡은. 호흡은 그런 짐이라는 거죠. 세 개가 있으면 두 개를 해주면 됩니다. 이 자식들이 더 쎈 거. 호흡은. 아니, 이거 신나게 진짜 신난다. 이거. 어, 지금 파이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어? 나 연주하고 있는데? 왜? 어징인거지? 불타는 춤. 난 오징어 왕의 외계인과 함께 놀 겁니다. 오징어! 깐깐징어! 오징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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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진. 삼궁상. 도망 진상붕상 음악이나요 딩딩딩딩 빠라라라라 내 근처에 오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도망갈대잖아요 뭐하는거에요? 아, 얘 따라가리잖아 따라갑시다 저, 저놈을 잡아라 이거 뽀개면 어떻게 됨? 날려야지 빨리가지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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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실패하게 만들었네 대박인데? 안그래요?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실패는 안할거같아요 아, 왜 피어스를 죽이고래요 이리와 이리와 하나, 둘, 셋, 넷, 다 생겼네 어디로 가야돼 이거 왜 안터지지? 어디로 가야돼 그렇지요 싫어요 나 블랙홀 쓸지도 몰라 블랙홀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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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잼이다 파일 흐흐흐흐 아이 재밌다 달리기하면 또 내가 왕이지 오오 조차는 강철인가 우와 블랙홀이야 블랙홀 난 근데 블랙홀 안차고 있었는데 넙스테인건 차고 있었는데 이러면 음악을 한번 어디까지 가니? 얘 이거 뺏겨 입는다 블랙홀 야 이거 얘가 제일 싫어요 뺑뺑이 계속 돌아 그냥 차타고 따라가는거라 뭐지 오호 뭐야 어 뭐야 뭐야 뭔가에 부딪친거 같은데 어? 어? 나 왜 죽었어? 아 뜨거 나 죽었어요 나 죽음 망했다 어디있어요? 살려주고 가야지 살려주고 왜 그냥 가면 어떡해 아무튼 이제 장난 안칠게요 달리지 마세요 다른거 타고 와요 빨리 와 빨리 아니면 이쪽으로 달려봅시다 아니면 이쪽으로 달려봅시다 아니 나는 밀면 안되지 우와아 넌 얘가 어디로 갈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어디갔어? 저 이쪽에 있어요. 왜 어디갔어 또? 얘 차를 왜 어디 갔어 또? 순간이동했어 왜 자꾸만 순간이동하지? 저 이쪽에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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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쳐 치고 그래 가자 차 타고 가는게 편해 아이씨 미켜 이럴때는 달려가는거보단 안전하게 차 타고 가는게 편합니다 나는 특등드라이버에요 지금 방송하는거 보면 깜짝 놀라실거에요 드라이빙 스킬 깜짝 놀랄게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뒤에 따라오고있는거야? 설마 달려오고있는건 아니죠? 나 뒤에를 못보니까 달려오면 부딪치면 안됩니다 아앜 부딪쳤어 달려오는건데요? 달려가고 있었구만 아앜 아니 내 차에 타던가 빨리 탈란 빨리타 아앜 특등드라이버의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그랑 셋이 숨 오야야야야 최악 야 쟤 뭐야 그랑 셋이 숨으로 관련된 나를 감히 치고 가? 봐주지않겠어 이것이 바로 부스터온이죠 부스터온 쒸 쒸 사이버 포뮬라야 야이씨 이거 뭐야 우와 짱이다 아니 왜 내렸어 그냥 저 달려갈래요 왜 내려오 내리지마 아니 왜 그렇게 과격하게 내릴 것 까지 없잖아 아니 뒤에서 묻히면 어떻게해 네 뒤에서 부딪치지 맙시다 후사라기님 자꾸만 나를 뒤에서 암살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자꾸만 암살을 합치지 맙시다 뒤에서 동라이프 들고 암살하는거 다 보임 그니까 조심하세요 오우 오우 오 박혔다 박혔어 차가 박혔어 땅에 다 왔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덕수된거는 오우 오우 차도 춤추는 덕수된거 보스도 춤추나요? 그럴 리가 없죠 춤추나? 보스한테 한번 써볼까? 응 역시 춤은 안춥니다 잘? 암력이 안되네 역시 춤은 안춥니다 마법 써가지고 베리어 까야죠 마법소서 베리어 까야죠 베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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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옆에서 BGM을 열어주는 역할 야 얘 보그야? 이래 끝 형제단이 끝났어요 형제단이 베리어 베리어 아이온 게임 부쭈 부쭈 잠시 잠시 녹화 버튼 다시 누르고요 베리어 봉이상 베리어 놈